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입니다. 2월 4일 오늘 정부에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분석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번 대책 이름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제가 볼 때는 이게 획기적이라는 단어가 역대 대책에서 처음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죠. 얼마나 이게 획기적이길래 획기적이라는 말을 붙였냐. 제목에서. 네. 그리고 사실 3080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80만 가구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다 하려면 한 2030년도에나 돼야 준공이 되지 않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보니까 서울 30만 가구, 전국 80만 가구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플러스까지 옆에 또 귀엽게 붙어있죠. 네. 사실 이거 더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사실 굉장히 물량은 단일 대책으로는 그동안에 발표했던 물량 중에서는 최대 규모인데 부지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어요? 네.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부지를 후보지라도 공개한 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은 이 3페이지에 물량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83만 6천 가구고 서울에는 32만 3천 가구다라는 게 전부 추정치입니다. 정비 사업에서는 9만 3천 가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세권에서는 7만 8천 가구 나올 것 같고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또 진행이 되면서 바뀔지는 모르는 문제네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겨있나요? 이번에 보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공공직접시획 정비 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공공택지 신규 지정 이렇게 좀 주택 공급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5페이지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새롭게 이번에 좀 등장한 제도인데 재밌는 게 좀 사업 제한을 토지주뿐만이 아니라 공공, 민간 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그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은 민간에서만 하는 걸로는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공공이 지구 지정을 좀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을 하겠다. 다만 공공이 주도할 수도 있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사업 절차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들도 이런 사업을 역세권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주민들 10%가 동의를 하고 지구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예정지구로 지정합니다.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토지주 3분의 2 동의, 그러니까 66.7%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이 되는 거죠. 이게 좀 기존의 절차보다는 많이 단순화가 된 건가요? 사실 이렇게 절차가 단순화됐다기보다는 이 앞장에 나왔던 공공이 직접 지구 지정을 해서 부지를 확보한다. 이 개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동의율이 내려갔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어쨌든 지자체가 함께 참여를 하니까 좀 인허가나 착공 과정에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구 지정에 대한 3분의 2 동의라는 게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할 때에 조합 설립까지 가는 그 동의율 75%보다는 좀 낮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방식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공공이 주도를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 소유수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에서 30%포인트 정도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게 나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 10에서 30%라는 걸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역세권 쪽에 중공업 지역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좀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민간이 이제 좀 참여를 하면서 이제 좀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사업비 부담도 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도 되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게 베네핏을 뭘로 줄 거냐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제한하겠다. 기부채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이 뜯어가는 땅을 좀 적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사업성을 확보하는 걸 좀 지원해주겠다. 개발기력은 공공이랑 공유를 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개발이익을 공공이 좀 가져가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참고자료인데 아까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땅에서는 원래 받던 용적률이 준주거일 때 최대 400%인데 이걸 700%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거의 두 배 가깝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거비율 제한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도입된다고 또 나와 있어요. 이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동안 나왔던 공공재개발, 공공참여형 재건축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라는 거는 공공과 조합이 원래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공공이. 공공이 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일단 이 사업을 하려면 조합의 과반 2분의 1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이 설립된 곳에서는 조합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신청 이후에 조합이 1년 안에 3분의 2 동의 66.7%의 동의를 받으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되는 거죠. 밑에도 나오지만 공기업은 단독 시행자가 됩니다. 조합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기업이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심의를 통합 심의를 좀 해서 신속하게 인허가를 하고 착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조건인 거죠. 자 그럼 이게 재개발에만 해당되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건축에도 이런 식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신설을 하겠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종적으로 조합은 3분의 2의 동의가 1년 안에 이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게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 선납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마지막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게 원래 얼마였는데 새 아파트가 얼마니까 나는 얼마 더 내고 넌 얼마 더 내.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공공한테 맡기고 알아서 개발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네요. 또 어떤 혜택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통합심의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자 건축기제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용도적으로 한 단계 종상행하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2종은 3종으로 만들어주고 3종 같은 경우에는 360%까지 용적률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많이 지어서 이제 분양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조합이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이 시행합니다. 그럼 그 수익은 좀 조합 원한테 다 가는 게 아니라 공공이 나눠 가지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사업이 오래 지체됐던 것들은 사업을 좀 빨리 가서 새 아파트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정비계획 쌍수익률 보다 10에서 30%포인트 추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돼 있고 그 뒤로는 재건축 초과의 부담금을 미부가 현물 선납시 양독세 비가세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 어떤 혜택인가요? 이게 사실은 좀 말이 뜨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굉장히 결정적인 사업 방해 요인인데 그걸 이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혜택을 내미는 것 같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공공이고 공공이 가져갔기 때문에 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내야 되는 건 공공입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대신 우린 이거 안 낼게 라는 말과 저는 똑같다고 봐요. 지금 밑에도 이제 별표로 나오죠. 현행법상 공기업은 제초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현물 선납시 양도세 비가세 이거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받는 새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비가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공공한테 한번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넘기는 과정에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겁니다. 약간 불필요한 양도세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면 낼 필요가 없는 양도세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잠깐 맡기는 건데 그 돈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걸 혜택으로 내밀고 있는 거죠.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같은 경우에는 6.19 대책에서 나왔었죠. 원래는 이게 작년 말에 도전권 개정이 이루어지고 투기 가해지구에서 설립된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2년 살아야지 새 아파트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 물론 여기에 대한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상 내용을 찬찬히 보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소유주 조합 중심으로 진행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개발이익을 좀 사유화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진행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좀 주도를 하겠다. 개발이익도 우리가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대책의 좀 약간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에는 공급을 굉장히 확대하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공이 좀 주도를 하겠다. 물론 역세권 개발 쪽에서는 민간 참여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긴 했지만 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식이 바뀌면 새로운 공공주도 정비사업 방식의 조합원들이 참여를 좀 할까요? 사실은 공공에 공짜만 들어도 좀 꺼리는 곳들이 많기는 하죠. 제가 좀 생각을 해보기에도 고급화, 단지고급화를 추구하는 강남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우리는 굳이 공공이랑 안 하고 돈 더 들여서 좀 더 좋은 단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나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장래에는 희소성을 갖추는 좀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좀 진행이 좀 어려웠던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좀 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번 대책은 좀 그런 곳들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 제한이 됐고요. 사실 도시재생과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작아가지고 저희가 뭐 특별한 점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와요. 이게 4기 신도시인가요? 사실 이게 4기 신도시는 아니고 변창금 장관이 나중에 말을 했지만 3.5기도 아니다.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3기 신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기 신도시의 알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나올 때 보면은 두 차례에 걸쳐서 대상지가 발표가 됐고 과거에 2기 신도시도 첫 번째 동탄이나 판교랑 나중에 위례까지의 턴이 한 1, 2년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만약에 추가로 지정하는 택지가 신도시가 된다면 그래도 3기다. 같은 기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지역도 그런 3기 신도시 이번에 발표한 지역들 인근이거나 그러겠네요. 예. 사실은 이 뒷장을 보면은 구체적인 입지는 일단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정부가 후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별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조성 방향에 좀 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나왔던 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 그리고 서울까지의 접근성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교통망을 연기한다는 게 추가로 만드는 그 택지 때문에 광역교통 대책을 새로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광역교통 대책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GTX가 지나가는 노선에 걸친 곳에 뭐 이런 식으로 택지를 발굴할 수 있겠죠. 사실 그동안 거론됐던 택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전국 15에서 20곳에서 약 25만 가구라고 했습니다. 이게 택지별로 한 1만 가구 많으면 한 1만 5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분양 준비하는 둔촌주공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둔촌주공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어떤 곳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죠. 어디로 좀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 아무래도 강남 쪽에서 공급을 한다면은 이제 세택부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에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상 지금의 이제 전세 대란과 공급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인데 기존에 이제 나왔던 오피스,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매입 리모델링하는 비주택 리모델링이랑 신축 매입 약정이 이제 나왔는데 기존에 나온 방식하고 같은 거죠? 예, 여기도 대책에 보면은 밑줄에 56대책, 84대책, 1119 전세대책 에서 나왔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하겠다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 얘기 나왔던 호텔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죠. 다만 이제 이거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도나 금융 지원을 개선을 해 준 거네요. 그래서 이제 미완공 건물이랑 노후 건물도 사업 대상에 포함을 하고 신축 매입 약정을 늘리기 위해서 민감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아까 전에 총 80만 가구, 총 83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8분의 1은 새 아파트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오피스나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의 주택이라는 거죠. 대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무주택자들에게 바로바로 이제 전세 문제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공급이 되는 거는 조금 유보를 하고 대신 희망을 좀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분양 기준이 새롭게 적용이 되죠. 네. 사실 이건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언론에서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특별공급이 이런 문제가 있다. 실상 소외되는 계층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좀 바뀌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만입니다. 민간 분양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에서 일반 공급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특별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특별공급이야. 일반 공급이 없으니까 일반 공급의 비율을 15%에서 50%로 확대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좀 일반 공급 비중이 확대가 되고 또 추첨제가 적용이 됐죠. 네. 50%로 확대가 된 거는 그동안 사실 특별공급이 특별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도 아니고 뭐 다자녀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특공 자체는 청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15%의 일반 물량만을 가지고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약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여야 되고 아이도 둘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공공분양에 시도를 할 생각조차 못했죠.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착실히 매달 10만 원씩 오랫동안 넣으신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음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반 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공급은 물량을 늘렸잖아요. 늘린 물량에서 추첨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수혜자는 특별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통장에 오랫동안 돈을 넣지 않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약간 혜택을 보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졌군요. 예. 전에는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면은 이번에는 한 30%? 그렇죠. 전에는 완전 이제 뭐 올해 불입한 순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30% 추첨제를 도입한다. 조건은 이제 3년 이상 무주택 그때는 이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불입액스로도 안 되고 특별 공급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방법이죠. 이게 굉장히 전국적인 로또 열풍이 또 불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는 건데 전용 8호 이하에 공공에서는 추첨제가 도입이 됐지만 민간에서는 전용 8호 이하에는 추첨이 없습니다. 투기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민간에는 없고 이제 공공분양에서는 전용 8호 이하는 추첨제가 30% 전용 8호 초과는 추첨제가 50%.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관리방안이 이제 또 나왔는데 이번 대책이 굉장히 제도 개선과 시장관리방안이 강하게 동시에 나온 대책인 것 같아요. 모니터링도 굉장히 강화가 돼요.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좀 상승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서 제외를 하고 공공재개발 등 기 발표한 정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 상승이 관찰이 되면은 사업선정 대상서 제외를 하겠다. 말이 좀 무섭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신청해서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너는 집값 너무 올랐어. 그럼 이제 제외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말이죠. 어쨌든 초기적인 행위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이지만 거기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개선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면적 기준은 주거 180제곱미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 딸린 부수 토지의 면적이 180제곱미터를 넘을 때인데 그거 시행령을 통해서 10%까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분 18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잠실, 청담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더 하향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분 5제곱미터 이상 혹은 10제곱미터 이상 왜냐하면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일부 아파트의 일부 면적대는 지분이 18제곱미터 이하여서 거래가 돼요. 그런 것조차도 막아버릴 수 있다. 자잘하게도 다 막겠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제네요. 저희가 좀 이렇게 오늘 발표한 대책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요? 공급에 대한 신호는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죠. 사실은 역대 최대 물량이 나온 건데 문제는 이게 결국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도 지금 지구 유정이 이제야 막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부터 발굴한다면 사실은 중공 자체는 30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의관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에요. 물론 정부가 열심히 발굴해서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했지만 과연 이걸로 지금 당장에 공급효과를 가져와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돈셋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조금 의문 부호가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추후에 지금 당장은 공급이 없지만 10년 뒤, 15년 뒤에는 너무 공급이 늘어나서 오히려 이게 좀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에서 2028년까지는 반드시 3기 신도시가 중공되기 때문에 입주 충격은 오거든요. 그런데 정비사업처럼 이렇게 통계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곳들이 입주는 언제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애들이 이제 이번 대책으로 좀 빠르게 추진이 되면은 또 비슷하게 3기 신도시 즈음에 이제 같이 또 공급이 돼버리면은 좀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업 속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나 투자자나 모두 이상으로 오늘 대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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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